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1등급으로 엔딩 이게 선생님의 모토예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1등급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겨울방학이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적인 학습을 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잘 변해야 되는데 잘 안 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변할 수 있냐면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왜 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의지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서 환경적인 부분도 어떤 식으로 통제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개를 할게요. 짠. 일단 우리가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을 달력에서 계산을 해보면 한 30여 일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3월 전까지 2월 달 과정까지 포함한다면 그래도 한 40일, 50일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1년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마 시기가 겨울방학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공부가 되었던 것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하고 괴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수업들도 굉장히 많아서 과연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자습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딜레마로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을 잘 짜가지고 잘 세워봐야겠다. 그리고 잘 지켜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마 1월 첫째 주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해가 짧아지는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일단 첫 번째는 절대적인 학습량을 여러분 늘려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소화시키는 능력을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6월달, 7월달, 8월달 더워지고 수능에 가까워질 때 아, 이제서야 난 자습을 해야겠다. 그때는 나오는 컨텐츠를 소화하는 것조차도 버겁기 때문에 자습이 아니라 그냥 공부해야 되는 과제 정도를 쳐내는 것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습을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세요. 오전이 있죠? 그리고 저녁이 있어요. 점심때 시간이 그냥 훅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루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물론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수능은 일단 정규적으로 봤을 때 아침에 시험을 보잖아요. 오전이 가장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일어나기가 힘들고 의지력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이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수업이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수업 듣는 게 오전에는 가장 좋아요. 그러면 현장 강의가 될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인강을 들을 건데요. 조금 위험합니다. 인강은 정말 위험해요. 인강을 만약에 아침에 여러분의 루틴으로 시작을 할 거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라서 그게 저였으면 좋겠네요. 안 보고는 못 살 정도여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하고 타협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오늘 컨디션 별론데 점심부터 열심히 좀 해야겠어. 오늘은 스카 가기 좀 힘든데 저녁에 좀 나가서 불태워야겠어. 오늘 새벽에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꿔주다 보면 여러분들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 40일 넘짓한 시간들이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인강하지 말고 현장 강의 들으세요. 알겠죠. 알았어. 인강을 한다면 정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인강으로 하루를 이어세요. 알겠죠. 오전은 절대로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내가 스킵하면 안 되는 것들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강제성이 약간 부여된 것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일단 나왔으면 저녁은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거든요. 의지력이 가장 덜합니다. 의지력이 가장 덜할 때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학습 자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내가 정말로 뭐다 해야 되는 나의 약한 부분 모르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다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오전에는 뭐 하는 시간이다. 인풋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걸 소화시켜서 내가 정말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루틴을 만드는 게 겨울방학 때는 성공적인 학습법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친구하고 내기하세요. 아침에 언제까지 스카를 가서 앉아있지 않으면 하루에 2만 원씩 내기 이런 식으로 돈이 아까서라도 하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목표를 일단 정해보세요. 내 목표가 영어로 따졌을 때 1등급인가 아니면 난 2등급만 나와도 되는가 아니면 1등급이고 2등급이고 간에 나는 일단 점수나 실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가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1등급이 목표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난 메디컬을 희망한다 만점이 목표겠죠. 그래서 점수 상승인가 만점이 목표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념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교제나 또는 문제들을 가지고 소화를 할 것인가 그 다음 인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면 찍먹하지 마시고 완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강의가 되셨던 간에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도 정말 열심히 강의 찍거든요.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다 중간중간에 들어가지고 알 수가 없고 전체로 들었을 때 채화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모르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 리듬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다 읽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두 번 딱 보고 나서 별로다. 다른 거 들어보자. 그리고 또 한두 번 들어보고 별로다.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런데 모든 강의가 여러분 다 여러분한테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맞춰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강을 여러분들이 듣게 됐으면 무조건 완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가스터디는 아무리 여러분 패스가 있어도 완강 날짜가 있잖아요. 물론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날짜 안에 무조건 소화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좌를 선택할 때 강좌 선택을 신중하게 하세요. 해설 강의를 듣든 맛보기 강의를 듣든 OT 강의를 듣든 직접 들어봐야 알아요. 알겠죠? 그 다음 채화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강의를 내가 한 40분 들었다. 그러면 그 강의 40분을 들은 것을 다른 문제를 풀었을 때도 적용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성비와 가심비를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일단 우리가 방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2등급이다. 공부를 좀 해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이나 국어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2등급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어를 안 할 거예요. 안 하다가 구모 때 하기 시작할 거예요. 구모 때 영어를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등급이 뜰 겁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케이스. 그리고 어설프게 하면 이게 굉장히 뭐다 어설프니까 자기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수능장에서요. 문제를 푸는 것과 집에서 방구석에서 편안하게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은 도표 문제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구석에서는요. 하나 틀리면 오답하지만 시험장에서는 하나 틀리면 학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성적이 1등급이 딱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수 한두 개 해버리면 2등급 후두둑 나오는 게 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 2등급을 받았다. 무조건 영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현장 강의를 듣거나 그리고 인강을 통해서 복습을 하거나 하는 게 좋아요. 현장은 어떤 식으로 듣는 게 좋으냐 지금 현재 내 수준보다 조금 높게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부할 거리가 생기고 그 다음 질문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했던 공부들을 하기 때문에 부족했던 시간 때문에 내가 낮아졌던 성적들이 채워지면서 성적이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강으로는 놓쳤거나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강의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완을 하셔야 여러분 1이 나와요. 그 다음 선생님 저는 1등급이 늘 나왔어요. 90에서 94점 사이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감히 유지하여 중요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되느냐 내가 왜 점수가 6점이나 깎였을까 어느 영역에서 뭐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 끗 차이지만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지문을 읽고 나서 다음 내용이 왜 되고 선지에서 정확하게 왜 이런 말을 선지에 썼을까 이런 고민을 하루에 30분씩 하면서 분석해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저는 인강 들을 건데요 라고 한다면 인강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분석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2 때 모의고사 1등급이야 95점 이상이야 그러면 이 친구들은 문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선택입니다. 나는 그냥 한 번 인강 듣고 말겠다 그러면 인강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현장도 들었다가 컨텐츠를 위해서 아니면 인강만 듣겠다 아니면 인강을 나중에 좀 듣겠다 하지만 매일매일 문제풀이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분석하셔야 돼요. 여기에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에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투자하세요. 통으로 1시간에서 2시간을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30분 30분 쪼개도 되고요.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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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거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았던 게 수학하고 과학 사이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하고 과학 사이에 영어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들 있죠? 이과 과목하고 이과 과목 사이에 영어 이런 거 집어넣으면 이게 환기가 돼서 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스스로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분석을 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해설강의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분석한 게 맞는지 내가 해석한 게 맞는지 그리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Q&A로 여러분들이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소화를 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때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는 수시에 있어서 효자 과목이고 전략 과목입니다. 일이 뜨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맞추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메디컬이나 약대나 영어는 일이 돼야 되죠. 근데 절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 4.7%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자리는 생략할게요. 이게 의미한 게 뭐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죠. 상대평가가 4%가 1등급이잖아요. 여러분 영어의 기준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 다음에 글을 읽어내고 소화하고 그걸 내가 아침에 국어시험 보고 그 다음 수학 보고 점심 먹고 듣기평가 17개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맨정신으로 풀었을 때 1등급이 찍히게끔 그 정도까지 실력을 올리게끔 하려면 매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현장하고 인강하고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이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래요. 현장은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직접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궁금함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관리 받으실 수 있어요. 숙제를 내면 그 숙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맞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섬세하게 관리가 되고 내가 숙제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나 이런 것들이 편해요. 대신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대신에 시간은 살 수가 있어요. 일단 그거예요. 인강은 어떠냐? 내가 원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학습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이미 완강된 강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메가스터디 강의는 반 정도는 찍고 오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밀리지만 않는다면 꾸준히 내 루틴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는 쌓여! 싼 만큼! 아, 현장에 비해서 싼 만큼 내가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진도도 내가 체크를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있지만 통제력을 필요로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정말 약한 과목이지만 이 과목을 정말 정복해야 되겠다. 현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수준보다 조금 높게 들으세요. 자극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저거는 꼭 집에 가서 봐야겠다라는 궁금증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걸 인강으로 복습을 하고 이해 안 된 부분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강을 들을 때는 완강을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완강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서서 보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서서 봐야 돼요. 두 번째 마우스 치우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내가 계획했던 양을 반드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강은 여러분들이 두 개 연속해서 보는 거 힘들어요.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집중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가서 서서 우리 서서 공부하는 데스크 있잖아요. 그 데스크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노트북 갖다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답도 하면서 어 선생님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미친놈 어때요. 할 수 있어요. 대답도 하고 알겠죠. 매일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만의 이거를 갖다가 공부했던 것들을 플래너에다가 이런 체크를 꼭 하세요. 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이 매일매일 체크했던 것을 손에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서 하게 되거든요. 이 습관만 여러분들이 방학 때 기르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왜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밀어붙이셔서 여름방학도 그 다음에 수능 100일 전도 모의고사 시즌에도 그 다음 마지막에 수능 30일 전에도 15일 전에도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루틴에서 맞추는 일주일 전에도 수능 전날에도 활용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루틴과 습관을 만드는 것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잡아야 되는지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제가 겨울방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최고다. 최고라면 최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선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먼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건 나중입니다. 어느 시점에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요. 오늘 노력했던 게 내일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내가 뭐 9개월 6개월 이렇게 8개월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이거 진짜 노력했던 것의 결과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수능 전에 오시게끔 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악물고 달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 명심하시고 성공적인 겨울방학 플랜을 세우셔서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이었습니다.